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몰랑이란 말이 있어요. 아몰랑. 무슨 말이냐. 난 아 나도 몰라 그런 뜻이에요. 아몰랑. 무슨 말인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데 무슨 설명을 하고 무슨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또 책임을 회피할 때 하는 말입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는 행동을 아몰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빠져버리는 그냥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발전이 없죠. 새로운 어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에도 보면 이런 아몰랑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대충대충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다니던 왜 교회에 가는지 교회에 가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는 건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어떤 확실한 또 분명한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영적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한 번도 실제로 영적으로 체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마음속에 어떤 크게 감동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냥 다녀 그냥 영적 아몰랑주 오늘 제목처럼 보금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결단이 없기 때문에 늘 삶의 영적 아몰랑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9년 마지막 달에 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의약 잡고 1년 동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천 말씀 문동과 2, 3, 7 나라의 보금화를 위해서 우리의 힘껏 믿음에 무한 도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심차게 날로날로 그렇게 계속해서 보금을 위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개인은 어떻냐고 여러분 개인은 응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보금을 누르고 있습니까?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떤 무언가를 잡아야 된다 말이에요. 내 개개인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이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올인하면서 24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에 무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에 빠져서 은혜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 응답 못 받지요. 영적으로 계속 바삭바삭 말라가지요.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은혜 못 받으면요. 구원받아 놓고 미칩니다. 미칩니다. 이거는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갑원들 아무래도 못 받고 그냥 주차장만 복잡하고 오가는 길도 귀찮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영원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도 아니고 또 온다고 해도 들어오기도 힘들어. 복잡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내려오는데 그때 시간이 내가 5분 전입니다. 5분 전. 딱 시계 딱 보고 사인 따라 내려오는데 그때 보니까 차가 쫙 우리 교회 들어온 차들이 저 로타리까지 연결이 쭉 서 있어. 야 저거 언제 들어오지? 저거 아마 저 교동문 할 때 들어오런가? 들어와. 그러면 어디로 가요? 저 위에 올라가요. 들어오기도 참 와서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은혜 못 받은 사람 지속하게 힘들어요. 신앙청을 아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이 12월 달에 믿음의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는 정직의 직분을 발표하고 새롭게 2020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아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적용이 없으면 또다시 또다시 내년에도 아몰랑주의에 들어갑니다. 아몰랑주의? 난 모르겠어. 대강대강 얼렁뚱땅 이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을 그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아멘 이리 적어가지고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진작 그런 고백 안 할까? 사도 바울은요 사실 세상 스펙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다 갖췄어요. 다 갖췄어요. 그런 분은 여기 한 병도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내 인생의 모든 해답되심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했음을 어느 날 발견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로 갔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다 배설물이에요. 전보다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나의 스펙 다 배설물이야. 예수님만 나온다니까. 이거 예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 그런데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배설물을 가지고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그 배설물 그거 가지고 죽기 사기 으로 싸우고 있어요. 저 배설물 가죠. 다시 말하면 서론 서론 서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게 뭐예요? 상세기 3장 10장 10장이다. 나중심 나중심 뭐든지 나중심 그리고 뭐든지 돈중심 물질 물질 왜 시험 듭니까? 내가 인증 못 받았어. 왜 시험 듭니까? 돈 내라니까 돈 내라 헌금해라 뭐 하라 이 물질이 확 잡혀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왜 실망합니까? 성공이 안 돼서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크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격을 뭐라고 하느냐 속는 인생이다. 속는 인생 속고 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138로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번에 RCA 미국 갔더니 옷을 주는데 T사시를 주는데 T사시를 보니까 138 딱 하투리가 138 찍어놨다. 오직 138 138이 뭐예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것이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138 1이 뭐예요? 1장 4등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의 나라 8절 성경치고만 아멘 읽어두면 끝나는 거다는 거예요. 138 자 이 138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갈보리 산 갈보리 연약 십자가 감란산 마가다락방 138 이것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당년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이어야 된다. 각인뿌리 체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당시 빌리포 교회 안에 불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자꾸 희석시켜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것을 주워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예수 거기서 유일성을 희석시켜 버려. 그 당시에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운 얻는 길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안겨요. 바울이 전화가 온 그 복음이 희석시켜 버리고 아니야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거기에 구운이 있는 것처럼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에게 혼란을 확 주었어요. 혼란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 만도치게 만들어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직분 딸을 열심히 하다가 뭐 놓치냐 행사 열심히 하다가 뭐 놓치냐 복음을 놓쳐버려요. 세상에 일 바쁘게 살다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얼마나 기도한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직장생활을 사업하면서 많아요. 그거 다 놓쳐버려요. 세상에는 그렇다 치자. 교회 와서도 또 딴 거 신경 쓰다가 또 놓쳐버려요. 사단은요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놓쳐버리면 자기 시킨 듯 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만드는 것이 뭐요? 사단의 최고의 목표예요. 다 놓치고 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이유 변명이 있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사단 시킨 대로 해요. 사단이 시킨 대로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양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꼭도 같이 어디서 세상에서 어디서 교회에서 사단이 심부름해요. 주님은 열심히 교회를 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한다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물음하고 있어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 없는 겁니다. 피트로 서로 싸우니까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사단이 박수로 치고 있죠. 내 심부름 잘 한다. 복음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서울 허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게 된다. 영계전의 성도는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마시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까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라고. 다 속는 거예요.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이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겸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는 거라니까요. 그 돈이 방해되는 거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갔으나 가정에 있으나 여러분 교수로 뭐가 나야 되느냐 예수 향기가 나야 돼요. 가까이 가면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예수 냄새가 난다고. 여러분 그것이 예수 향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재해석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런 새틀 갖추시기를 재므로 지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양하는 삶이에요. 일정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본문에서 같은 말을 쓴다 이 말은 복음에 벗어난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자꾸 복음에 벗어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반복하지만 난 힘든 거 아니다. 난 수그러움 이 수그러움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해서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에서 벗어나지 마라고 복음에서 벗어나요. 거의 다 한 주만 지나면 바울은요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수그러움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빌리포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에 참 진리를 밝히는 것이 뭐냐 아무리 복음에 진리를 밝히는 것은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금 빌리포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속아가지고 자꾸 영적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만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져야 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헷갈려가니까 그러면서 아주 과격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이를 삼가라. 세 가지 삼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개가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여기서 개 개란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개는요. 때를 지어다니면서 자리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행인들을 공격하는 난폭한 덕개를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지칭할 때 사는 표현도 개같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겁나는 표현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할레를 받아야 돼 할레를 할레를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할레라는 것 가지고 본문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자 그랬어요. 거짓 할레자들 형식적인 할레 이걸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빌리뽀교회는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빌리뽀교회 성도도 이방인 이방인들 이 말은 할레와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할레 안 받았어요. 할레 안 받았다고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할레 받은 육신적인 할레 받은 그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있다고 자랑해요. 우리 못 받았지. 너 그거 못 받아. 우리 할레 받았어. 그러면서 할레 받지 못한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계속 왜서요. 정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곧 할레 팔아. 육체적 할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직인 할레를 받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소를 통해서 이미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되었다. 예수의 이소를 믿는 순간에다 율법이 끝나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 찬양 내용처럼 세상에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 없는 자유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몰라 이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38자에서 자유 사단에서 자유 이 자유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없어요. 여기서 뭐요? 구원받은 사람 모든 다시 말해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 자유라마자 자유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죄를 지어도 불신 다들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소를 믿기 때문에 끝났어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유 해방이에요. 죄 꽉 묶여 무슨 자유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뭔 자유 사단에 잡혀가 사단에 꽉 잡혀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야 해방돼 자유 하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여러분은 재창조 질서 속인인 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요. 부분받은 하나님의 장인은 달라요. 저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저 불신자들은 지금도 사단에게 잡혀요. 소속이 달라. 신분이 달라. 사단의 아비 마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재창조. 예수 믿음으로 재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옛날에 하는 습관 그거 불신자 때 살던 그 모습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거 자꾸 그거 가지고 살아. 지금도 속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거래시 다. 예수 거래시 다.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 사실 율법 지휘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은 뭐 어떤 게요. 자기 의의를 들려요. 나는 금식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이는 나는 독질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나는 정직하고 자기 의의를 주자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의 본질적 문제가 시작됩니다. 로마스 10장 2절로 3제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실태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적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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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 참 질기를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적그리시도 예수 그의 십자가 해서 모든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이게 적그리시도 이게 이 단위 예수 그의 십자가 믿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과 싸움이에요. 지금. 복음을 반대하는 자. 복음이 다 끝났는데 이걸 아닌 것처럼 말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우면 복음적인 말을 하자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 교인도 헷갈립니다. 내가 한 달만 이럴 뻔 말하면 여러분 또 헷갈립니다. 구원이 어떻게 구원받지? 믿음을 구원받는데 또 행위로도 구원받냐? 알미난주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 안에 알미난주의, 감리교, 승모금, 성결교 다 교단 알미난주의예요. 알미난주의는 칼빈주의와 다릅니다. 칼빈주의는 장료근데 칼빈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알미난주의는 믿음과 행위가 일체해야 50% 50% 돼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목사님이 내하고 직전 대화하면서 확인한 거예요.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체해 받습니다. 이런다니까? 성결. 지금 기독교 안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헷갈려요. 그럼 행위가 신동차는 그거 못 받나? 못 받아요. 그럼 십자가가 어찌 되세요? 무효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그게 무효냐고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들으러는. 이게 율법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면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바울 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가보면 앞으로는 성지출례 가보세요. 가보면 막 공항 같은 데서 뒤집서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고 수염 쫙 일어나가는 바르셐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옛날하고 똑같이. 이마에 가죽을 붙여서 손에다 묶고 가요.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 거룩할처럼. 아, 나 기도하고 있어. 아, 공항에서. 오, 대단하지. 그 사람들 만드셔서 뒤집서고 기도하면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막 기도하고 쳐다보고 다 보고. 날 누가 안 봐주나는 얘기.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데 누가 날 안 봐주나. 어린애들 같아. 꼭 보고. 저것들 진짜 보고 못 깨달아보자 하는 짓이 없고. 꼭 어린애들 같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지금도 그런 식으로 날 안 알아주나. 날 안 알아주나. 이러고 있습니다. 교환에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 상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이것이 참 진리예요. 이거 막는 것. 이것을 막는 것이 자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금에 반하는 그러한 것이 나오면요.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치솟았어요. 바울은 그랬어요. 보금에 반하는 말만 하면 갈라데 1장 8절 9절에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보금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는요.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이걸 한마디로 보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것이 보금이다. 그래서 보금 들으라. 보금 가져라. 보금 누려라. 신학 교수인 레티 러셀이라는 분은 십자가 보금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금은 죄와 율법으로 노예화된 인간을 자유와 해방의 축제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보금은 죄 때문에 완전히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이런 인간을 완전히 해방시켜준 것이 보금이다. 그래서 축제로 살아라. 성대 여러분 이런 자유와 해방의 축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삶이 축제가 돼. 축제가. 축제. 물어봅시다. 축제의 삶을 삽니까? 나 사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너무 진짜 더 바랄 게 없는 너무 행복해. 어쩌다가다가 이 축복을 받았나 이 고백을 매일 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야 돼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해야 돼요. 아파도 해야 돼요. 하나는 죽지 안 뺏기려고 사단에게 안 속으려고 고백해야 돼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죄와 율법으로 노예하고 노예 꼼짝 못해요. 죄와 율법에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잡혀서 다. 자유가 없어.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종교 생활 거룩 겸건 겸손 겸손의 기준이 어디예요? 거기에 폭폭 속이는 게 겸손입니까? 거룩의 기준이 뭐냐. 겸손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잡혀가지고 이틀에 잡혀가지고 자유와 해방의 축제를 맛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늘 축적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축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조목사님 설교한 게 들었는데 뭐 별만 해도 아멘 아멘 그래 말이야 축제다 축제 아멘 거룩과 겸손과 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요 이 거룩과 겸건의 삶이 삶이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의가 들러요. 아 저분 다 겸건하다. 자 저분 참 겸손하네. 여기 명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예수 거룩이 십자가 상해서 다 끝냈다. 그 당시 용어로 테텔스 타이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이 문제 문제 아니에요. 문제 다 아무것도 서론이에요. 근본 문제 해결된 두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을 그리스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으로 행위로 할 필요 없어요. 주여 예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부르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살을 잡혀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여기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복음의 생대기를 제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고생한 짓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걸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여 협의 중의 시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최고의 가치로 이겼던 것들 언급하고 있잖아요 다울 만큼 갇힌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정도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할 것이 가득 찬 그런 인물이에요. 그 당시도 이런 인물이 없었어요. 8일 만에 할례받고 아브라함 이삭을 나가서 8일 만에 할례를 했듯이 자기도 그렇게 할례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개동해서 예수 믿기 전에 아니에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속 중에서도 베냐민지파다. 베냐민지파라 이 말은 왕족을 말하는 왕족.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올이 돼 사올이 베냐민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히브린 중의 히브린이다. 이 말은 순수한 히브리파의 피가 흐르고 있고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고 있다. 바리시엘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엄격하게 규례를 따라서 살아왔던 바리시엘이라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 바리시엘인이 6천명밖에 없었어요. 바리시 전국에서 6천명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성별된 이스라엘 사람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특별히 성별된 히브리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내가 핍박했다. 어른도 핍박했어요. 서대반 때려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서대반을 죽인다. 앞장섰던 그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격렬한 유대주의자였어요. 율법의 의로는 뭐라고 하세요? 험이 없다. 난 율법을 한 개도 내가 어긴 게 없다. 그 정도로 살았어요. 이런 고백까지 할 정도면 율법에 관해서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하는데 나를 따를 수 없어. 자신을 따를 수 없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자동심이 강했던 존재인데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삶의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대반전이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이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섬으로 이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이라 이 고백은요 바울의 최엄적 고백이에요. 다메석 도산 길거리에서 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에게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배경이 더 이상 최고 가치가 되지 못한다 라는 얘기 더 이상 최고 가치가 되지 못한다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그것들이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다 해로이기 도리어 방해가 된다 이 많은 학벌이 이 많은 지식이 이 많은 가문의 배경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것이 도리어 자꾸 이것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내게 방해가 된다 신앙적을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이 순수한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힘들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들 남들보다 많은 좀 좀 가진 사람들 남들보다 좀 많이 나은 성공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잘 못해요 그것이 방해가 돼 자꾸 방해가 돼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꾸 자기를 주장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내 세상에 그 많은 스펙들이 지금은 예수만 나오니까 이게 방해다 이게 방해가 된다 바울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적 구원해 영혼 구원했던 거 하나님의 역사질들 그거를 간정하지 세상적인 거 자랑 아무 소용으로 다 나 죽이고 너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 가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근본적 가치 변화 가장 고상하다 헬라 말로 휘페레콘 휘페레콘이란 말은 탁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절 탁월한 가치다 비교할 수 없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발견되기를 바란다 완전 예수 체질 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완전 나 예수 체질 되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살면 전부 다 예수 희석식이거든요 세상에 좀 가졌다 그러면 또 희석식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몸부름을 치는 겁니다 나 완전 예수 체질 되고 싶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에요 자신의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건너를 힘입어서 마음껏 봄을 전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마음껏 이 사실을 이 생명 이 놀라운 하나의 나라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마음껏 말하고 싶다 이 정도면 이 정도로 결론나면 거칠 게 없지요 갈등할 게 없지요 자신의 전성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싶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결론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갈등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모든 것 다 그리스도가 해결했습니다 주님이요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조사사 주님께 맡기는 거에요 수고하고 무거운지 주게 맡겨라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기독교를 어떻게 봐요 하나의 종교를 봅니다 기독교나 천중교나 불교나 모슬림이나 다 하나의 종교를 봅니다 그 종교로 어떻게 우리가 훌륭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부 종교였다고 윤리도덕이 윤리도덕 그거 끝이 없습니다 한 3일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한 3일은 또 자빠집니다 윤리도덕 그거 전부 그 정도로 기독교를 생각해요 바른 삶을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그걸 강조합니다 그게 종교에요 이거 끝으로 보면 멋있습니다 바로 살고 아주 정식하게 살고 저짓지 않고 멋있게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에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저는 제 앞에 왔어요 그렇게 가끔 잡으면 내가 속으로 웃습니다 네가 제일 가짜구나 외식하지 마라 누구 앞에도 지금 그렇게 가끔 제안 짓는 것처럼 아주 정직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가끔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여기에 다 매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덫에 다 걸려있어요 다 잡혔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만 가장 고상한 짓이요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본영적인 본질을 붙잡아요 본질 여기서 바퀴 드러내고 이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자로 다 서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 뭐냐 성경적으로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삶을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힘이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 한국교회 기독교회 믿음도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도 괜찮다 완전히 아멘이 없었죠 이런 체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리스도 때문에 범위 전부 해봤냐고요 인생을 던져봤냐고요 한 분도 없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다 버려도 다 버려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것이 내게 전부야 예수 그분이 전부라고 바울이 고백을 지금 그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 능력받아가지고 내가 응답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예수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나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다가 한 100조 10조 1조 있다 하면 이 시간 시간 맞춰가지고 피튀기 하면서 나와가지고 예배 안 합니다 할 것 같습니까 하면 잊어주지 그래서 하면 또 10조 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부자가 천국가이가 낙타가 반일기 힘들다 가난하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거 없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고치 못하게 바울에게는 없던 줄 아세요 사단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이 고백을 하는데 나라는 예스터리 워낙 강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 직접 만난 거 바울밖에 없어요 워낙 독하기 때문에 다 버려도 예수 한 분은 한 분만 있으면 나의 전부다 예수 그분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본질이에요 여기에 모든 문제와 사건 환경에 따라서 일희 일비 하지 않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 예수 크리스도와 완전히 원니스되는 삶 참으로 24세 동행하면서 주 안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크리스도의 향기 바르는 크리스도의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 크리스도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님이 크리스도로 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의 가치 나의 최고의 지식 나의 최고의 자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알수도 줄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뻄 참 감사 참 자유가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 좀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